1. GNSS 측량 시 측위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2. 수신기의 안테나 높이 2. 다음 중 측지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지구상 한 점에서 타원체에 대한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3. 업스 좌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지심을 원점으로 하는 3차원 직교 좌표계를 사용한다. 4. GPS에서 전송되는 L2대의 신호주파수가 1227.60MHz일 때 L2 신호 30만 파장의 거리는? 2억 9979만 2458m 매초이다. 3. 73263m 5. 중력 및 중력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중력의 크기는 적도지방이 극지방보다 크다. 6. 지오이드와 타원체면과의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지오이드고 7. 측량시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우차가 1.105이면 반지름을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평면으로 볼 수 있는가? 3. 약 35킬로미터 8.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오이드의 형상은 수학적 타원체로 정의될 수 있다. 9. 다음 중 리넥스 파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리넥스 파일로 변환하였을 경우 자료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편집 못하도록 해놓았다. 10. 석유탐사의 주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의 탐사에 적합한 탄성파 측정방법은? 2. 단사법 12. 위성 측량에서 위성의 궤도와 임의 시각의 궤도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성 궤도 요소가 아닌 것은? 1. 승교점의 적위 12. 구면 삼각형 면적을 5.2.1 km이 지구의 곡률 반지름을 6,370km라고 할 때 구과량은? 4. 26 13.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성고도계에서 관측하는 관측치는? 1. 위성에서 송신한 신호가 해수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14. GNSS 측량에서 수평측 위정밀도와 관련되는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 해답 15. GNSS 위성 측위에서 3차원 위치 결정에 필요한 최소 위성 수는 몇 개인가? 4. 4개 16. GNSS 간섭측 위 방법 중 위성 시계오차와 수신기 시계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고 관측시간이 길지만 모호정수가 소거될 수 있는 반송파 위상조합 방법은? 4. 3중 이상차 17. 중력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밀도가 큰 물질이 지하에 있을 때는 음갑질 갖는다 18.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인공위성의 궤도가 동편한다 19. GNSS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GNSS 측량에서는 3차원 좌표 값을 직접 얻기 때문에 안테나 높이를 관측할 필요가 없다 20. 지자기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수치각 21. 경관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사물 인식의 정도 22. 시설물 측량의 교량 측량에서 말뚝 설치 측량, 우물 설치 측량, 평툴 설치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3. 하부 구조물 측량 23. 수면으로부터 수심 H인 하천에서 2점법으로 평균 유속을 구할 경우, 유속의 관측 지점은? 1. 수면으로부터 0.2H, 0.8H인 지점 24. 상향기울기 4슬래시천과 하향기울기 3슬래시천의 두 직선의 반지름, 500m인 종단 곡선을 설치할 때, 곡선 시점에서 20m 떨어져 있는 지점의 종거와의 값은? 2. 0.4m 25. 터널 내의 곡선 설치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2. 중앙종거법 26. 그림과 같이 등고선 간격이 5m이고, 값 등고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표와 같을 때 195m 등고선 위의 도량을 평균 단면법으로 구한 값은? 4. 5268.0M3 27. 수로가 비교적 직선이고 단면적도 규칙적이며, 하상이 평평한 상태에서의 평균 유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수면으로부터 평균 유속까지의 깊이는 수심과 하천폭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진다. 28. 그림의 면적을 심프슨 제2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2. 92.25M2 29. 그림과 같은 배수로의 배수 단면적 계산 공식은? 2. 30. 교각 60도, 곡선 반지름 100m의 원곡선에서 이 원곡선의 시점을 움직이지 않고 교점에서 교각을 100도로 증가시켜 새로운 원곡선을 설치할 때 접선 길이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은? 1. 48.45M 31. 그림과 같은 노선 단면에서 여유폭을 포함하는 용지의 폭은? 2. 19.05M 32. 매개변수 60m의 클로소이드 곡선에서 클로소이드 시점에서 곡선의 길이 40m인 점의 곡선 반지름은? 3. 90m 33.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곡지점 A로부터 밑변을 향해서 직선으로? A, B, C는 5시 3분 2초의 비율로 면적을 분할하기 위한 BP, PQ의 거리는? 2. BP는 75m, PQ는 45m 34. 100M의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을 1회 밑까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일변의 길이 측정의 단위는? 3. 5cm 35. 하나의 터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다음 중 터널 외 기준점 설치 후 터널의 시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측량은? 1. 터널 내 측량 36. 노선 측량의 순서로 오른 것은? 3. 도산계획 답사 예측 실측 공사 측량 37. 터널 측량에서 측점의 위치가 표와 같을 경우 터널 내 곡선의 교각은? 1. 18도 150 38. 켄트가 C인 원곡선에서 설계속도 및 곡선 반지름을 모두 2배로 증가시킬 때, 새로운 켄트 C는? 3. 투 C, 39, 하구 심천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안에서는 수심 100m 되는 앞바닥까지를 측량 구역으로 한다. 40. 하천의 심천 측량을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AB선의 직각으로 기선 A기는 60m를 관측하였다. 현재 P의 위치에서 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앱드는 40도를 측정하였다면 AP의 거리는? 1. 71.5m 41. 사람이 두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멀리 볼 수 있는 수렴각의 최소한 개를 20이라 하고, 안기선장을 65mm라 하면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는? 1. 670m 42. 편의 수정기로 항공사진을 해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편의 수정할 때 필요한 최소 기준점의 개수는? 2. 4. 43. 상호 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 표정과는 독립적인 표정으로 상호 영향이 없다. 44. 수치사진 측량 기법으로 댐을 자동으로 생성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영상은? 2. 에피폴라 영상 45. 다음에 항공상각 측량의 오차 조정 방법 중 가장 능률적이고 정리란 것은? 4. 해석적 블록 조정 46. 촬영고도 2000m에서 촬영한 사진아이의 주점기선 길이는? 59mm 사진아이의 주점기선 길이는 61mm일 때 시차차 3.0mm인 건물의 높이는? 3. 100m 47. 다음 전자파의 파장대 중 육지와 수역의 구분이 가장 잘 구분되는 파장대는? 4. 근적외선 파장대 48. 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상조건의 영향을 거해 받지 않는다. 49. 지상 기준점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항공삼각 측량을 수행하려고 할 경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장비는? 3. GPS와 INS 50. 항공사진 촬영 시에 항공기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상 변이를 보정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3. 지구 곡률 52. 사진축척 1만 사진의 크기 23cm 곱하기 23cm인 항공사진의 사진 일장에 포괄되는 실제 면적은? 1. 5.29km의 52. 원격탐사에 이용되고 있는 센서의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주사 방식에는 MSS와 같은 영상면 주사 방식과 TV, 카메라와 같은 대상물면 주사 방식이 있다. 53. 녹색 식생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방사 측정 값인 식생지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식생지수는 식물의 생물리적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소규모 지역의 식생상태와 비선형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54. 초점거리 15.3cm의 카메라로 지표면의 비고 90m인 구릉지를 촬영한 사진의 크기가 23cm 곱하기 23cm이고 축적은 1, 2만 이었다. 이 사진의 비고에 의한 최대 변이는? 4. 0.48cm 55. 도화작업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프리즘의 위치를 다능한 한 작은 과거감이 생기게 배치한다. 56. 다음 중 동일 사진축척의 조건에서 도심지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시 고층 빌딩으로 인한 사각부 발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촬영방법은? 4. 광각카메라 대신 보통각 카메라를 사용하고 중복도를 10에서 20% 증가시킨다. 57. 물, 농작물, 산림, 숲지 및 아스팔트 포장 등과 같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2. 토지피복 58.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의 도화장비 중 하나로 이미 수치화된 입체상 영상을 직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입체모니터에 디스플레이 시킨 후 양쪽 눈의 시연주파수가 다르게 설계된 입체경을 착용함으로써 입체 시 상태에서 도화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최근 사용 추세가 늘어난 도화장비는? 2. 디지털 도화기 59. 공간해상력이 상이한 두 종류 이상의 영상을 합성하여 상대적으로 고해상도인 종합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영상융합 60. 모델 좌표계를 지상좌표계로 변환하는 표정은 무엇이며, 이때 필요한 좌표는? 3. 절대표정 지상기준점 좌표 62. 파이레더의 위치참조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기스 데이터로 주로 사용하는 레스터파의 형식은? 2. 지우티프 62. 건축, 전기, 설비, 통신 등 도면 자동화를 통해 구축된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시설물을 시스템상에 구축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은? 3. FM 63. 기스 공간 분석기법 중 근접성 계산에 사용되는 기법은? 4. 티센 폴리곤법 64. 레스터 기반의 지리자료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지인접 연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의 크기는 77세리다. 65. 주어진 시도 테이블에 대해 다음과 같은 SQL문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는? 1. 66. 기스에서 사용되는 벡터 모델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그리드 67. 행정구역도와 버스 노선도를 합성하여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관리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은? 2. 중첩 분석 68.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요 자료원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69. 다음 중 기스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3. 자료복원 70.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 기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자료 구축의 해상력 측면에서는 벡터 방식보다 레스터 방식이 적합하다. 71. 지리정보시스템의 일반적인 자료 처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자료의 수치와 자료 조작 및 관리 응용 분석 출력 72. 아래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4.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73. 사용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료의 내용 품질, 조건, 특징 등을 수록한 것으로 정보의 이력서라 할 수 있는 것은? 3. 메타데이터 74. 보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옆거리 가중법은 전역적 보관법이다. 75.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한 데이터의 위치와 실제 검측한 위치가 아래표와 같을 때 기스 데이터의 거리 오차는? 2. 약 2.8m 76. 지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아닌 것은? 1. 음영기복도 77. 수치지도의 속성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오차행렬을 작성하였다. 오차행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3. 수계의 정확도가 초지의 정확도에 비해 높다. 78. 다음 중 토목현장의 공사를 위한 토공량 계산, 사면 안정성 분석, 경관 분석 등과 관련된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4. 도시성장 패턴 분석 79. 지리정보시스템의 측정척도 중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이 구별을 위한 고유번호로서 순서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 측정척도는? 4. 명목척도 80. 수치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구조와 편집이란 지형도상의 기본도 도각, 의연명, 사진 도각 및 번호를 표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81. 어느 지점의 각을 8에 관측하여 평균 제곱근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7을 얻었다. 같은 조건으로 관측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0.3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얻기 위해서는 몇 회 측정하여야 하는가? 4. 44의 82. 거리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중에서 정오차가 아닌 것은? 1. 눈금을 잘못 읽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 83. 트래버스 측량에서 위거오차 플러스 0.035m, 경거오차 마이너스 0.123m이고 전측선의 길이는 2680m이다. 폐압비의 허용 범위를 1-2만으로 할 때 오차의 처리 방법은? 4. 폐압오차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84. 단열상강망의 조정 계산 과정에 속하지 않는 조정은 무엇인가? 2. 측정조건 조정 85. 왕복관측값의 교차한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5.0mm로 하는 수준 측량에서 8km를 왕복관측하였다면 교차의 허용한계는? km 단위 3 플러스 마이너스 14.1mm 86. 그림과 같은 수준 측량 결과에 따른 비정의 지방고는? 2. 29.60m 87. 사민이 각을 관측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최악값은? 2. 66도 3628 88. 수준 측량에서 전시거리와 후시거리를 같게 하는 이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4. 기계오차와 지구공률 오차가 소거된다. 89. 1 오만지형도에서 4% 경사의 노선을 선정하려면 등고선 간의 도상거리는? 2. 10.0mm 90. 30m의 줄자로 잰 거리가 218.10m이었다. 그런데 이 줄자가 표준보다 5cm 늘어나 있는 것이었다면 실제 거리는? 3. 218.46m 91. 평균거리 2km에 대한 삼각측량에서 시준점의 편심에 대한 영향이 11일 경우에 이에 의한 편심거리는? 1. 약 0.11m 92. 축척 1.25,000 지형 도상에서 이 지점 간의 도상거리가 10cm이었다. 이 거리를 도상 25cm로 표현하려면 지형도의 축척은? 3. 1만 93. 하천이나 항만, 해안 등을 심천측량하고 측점의 숫자를 기입하여 그 높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1. 점고법 94. 전파거리 측량기보다 광파거리 측량기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로 틀린 것은? 3.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5. 다음 중 국가기준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지적 3각점 96.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과 주기로 오른 것은? 3. 투털스테이션 3년 97. 측량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본 측량사업 98. 일반 측량의 환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공공측량성과의 보안 유지 99. 성능검사 대행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1.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로 측량이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 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로조사 및 해양지형 조사를 말한다.